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무기 하나만 끼고 카루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젠팩업이나 요런거는 다 되어있고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어차피 스킬 다 못쓰잖아 어디까지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다 자자 조심해야 됩니다 응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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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도록 하지요 천천히 철거 아 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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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에헤이 레토다 아 레토다 샀는데 코인 싸웠나라고 코인을 안싸웠어 너 언제 한 번 죽었냐 아까 죽었나? 아 이게 원래 절개로 빠져나갈라 그랬는데 기가 쥬쥬 여기서 찍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위험해스 위험해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안쪽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위험해스 오 위험해스 호텔 호텔 오 오 오 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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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 호텔 오 오 오오 빡세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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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프다 어 저 드래곤 페이지인가요? 여기군요 라이트 아 레프 레프트였군요 타이밍 에르더노바 됐나요? 아 안됐나? 아 안됐네 ㅋㅋㅋㅋㅋ 어 타이밍 실패했고 어 잠깐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어 레드터강 나왔어 라이프 레프트 레프트 아 코인도 안쌓네 야아 왜 안쌓는거야 자꾸 어어 야 코인쌓다고 더 갈뻔했네 코인을 왜 이렇게 안쌓는거야 코인쌓다고 어어 무빙 지르네 어어 무빙 지르네 아 또 용이야? 아 또 용이오? 아! 아니 해 hit oct 오우 오 잠깐만 레트도 빼봐 어 빼봐 뺐지 배 쏟았으면 죽을 것 같애 아어어어 아 아 설계 연기 못해가지고 아 이걸 죽었네 아 노데스 각이었는데 아 죽겠네 아 아 아깝다 아까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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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흐흐흐흐 아아이C 안달줄 알았는데 간다간다아 용의란다아 라이트 라이트 아 레프트 레프트 아 죽었네 또 죽었네 아 아깝다 아아 어스터 쿨이었어요 어스털로 뚫고 갈라그랬는데 아 아깝다 아니 자꾸 안 받는거니 야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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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죽었다 어우 설마 이를 막대카.. 설마 웃기는건 아니겠지요? 아주 긴장감이 놓칩니다 아 깼네요 아아 마지막에 스릴 지렸습니다 몇개나 먹냐 45개 9개 나왔네요? 그래도 괜찮네 크흠 아 그렇지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하나만 끼고 깼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